2번째러 5시 어짜피 3시 평소 간에 쇠가 이리잖아 쇠가 이리 다 먹었어? 어 상태로 구우면 버섯 속에 육즙이 안 빠져나가고 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? 뭐하는거야? 계란이 딱딱이 튼 거 좋아하지? 한 주름 먹겠지 계란이 계란이 딱딱이 튼 거 좋아하지? 와 이거 실제로 뭘 만드는거야? 뭘 만드는거야? 소주 다 넣었어? 술 안에다가 술 넣은거니까 마이소 먹지마 술 넣은거니까 먹지마 한참 저도 레몬즙 한입만 먹어볼래요 엄청 셔 안해봐 조금만 넣어줄게 어때? 안셔? 엄청 쉴텐데 별로 안신데? 응, 칼 소주가 많이 들어왔다고? 소주가 많이 들어왔다고? 응, 통구가 하나 더 들어가 통구가 하나 더 들어가 그니까 맛이 없어 맛이 없어?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? 아니 뭔가 부족해 오빠 내일은 안봐 내일은 부족 안할 수 있는 쥐 에그 20분 후에 와 금방 정발된다 아니 그 식당이야 그러니까 식당하는 거 바꿨으면 그 양념이 있어 똑같아요 바르나 찍어 먹나 아 여기서 어디에 한 번 들어가는구나 어때? 양념 안 해서 흥러워 흥러워 찍어먹으라고 아니 찍어먹으러 내가 몇 번 얘기해 찍어 찍어 양념 소스가 맛이 없나보다 그게 아니고 이 소스를 발라서 볶아야 돼 고마워 고마워 먹어봐 내가 뭔 말하는 줄 알거야 그치? 그치? 너도 먹어봐 찍어먹어봐 내가 뭔 말하는 줄 알거야 야 미영이가 인상 썼어 내가 뭔 말하는 줄 알거야 왜 신고? 이거 바르고 볶아야 돼 불에서 이게 양념이 돼야지 맛있는 거다니까 응 먹어봐 내가 말하는 뭔 말인지 딱 알거야 왜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부끄러워 안 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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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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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